자, 좋습니다. 자, 이거 이번에 어, 이거 내 거 아이디인 줄 알았어, 이 새끼 자, 봉팔이 의미했어. 그러니까 진짜 오늘 감안 너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유종의 미를 걷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지하게 아, 53억입니다. 아, 좀 제발. 아 재물을 하지 말까, 그냥? 주인분? 그래도 하는 게 낫겠지? 아, 나 재물이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. 아, 씨 자, 우리 주인분은 어떻게 할까요? 호돈, 호돈신신 호돈신신님. 노재물 갑시다, 오케이 아, 그냥 8번만 튄고 가야지. 아, 씨 자, 넷 아, 제발 좀 죽자. 아우, 나도 힘들다 진짜 다섯 코팅하라고, 알았어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아우 진짜 씨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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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양 아우, 진짜 아우, 참... 짜증나 진짜, 아우 씨 야 이거 왜 이렇게 안되냐 진짜 금까 한글자막 by 한효주